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충신교회에서 사약하고 나무아수바학교 학교장을 섬기고 있는 권호희 목사입니다. 함께 짧은 시간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할 때 풍성한 잔치의 비유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잔치 혹은 여러가지 풍성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에는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 상대어인 풍요와 배부름이 있습니다. 즉 잔치 안에는 만족함이 있고 누구나 잔치를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는 그 주인공들 신랑 신부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너무 감사하게 돈이 없었지만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결혼식 날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혼한 날 돈을 다 갚았습니다.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한 7,8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아이들이 200명이 넘게 왔다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 아이들은 흰 봉투에다가 한 5명 정도가 5천원을 넣고 자기 이름도 안 적고 HJ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넣어서 결혼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 밥을 어떻게 먹일까 결혼식에 중요한 것은 밥인데 그 아이들까지 다 밥을 먹이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한 것은 한 명 한 명 그들의 부모님이 함께 결혼식에 동참해 주어서 결혼식을 온전히 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굉장히 풍성한 것이죠.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고 결혼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는 바로 죄와 죽음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결핍성 욕구불만 슬픔 아픔 생존 경쟁 갈등투성인 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만족이 있지만 세상의 나라는 풍성함과 만족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끊임없이 모자라며 목마른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만족이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인생에는 놀랍게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만족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은 끊임없는 결핍과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인생에 진짜 만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기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저 남자를 만나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저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들과 함께 한다고 인생에서 진짜 만족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망하고 바라고 저 대학만 간다면 내가 저 직장만 들어간다면 내가 저 결혼만 한다면 인생은 풍성할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인생이라는 게요 끊임없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10대 아이가 토요 기도를 하는데 중학생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기도하는데 이상합니다. 뭔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고 자꾸 주여를 외치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에서 방어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이 아이 앞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술 냄새가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찾은 겁니다. 중학교 중3 여자아이가 술을 먹고 교회에 왔어요.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가요 얼굴도 참 예쁘장해 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좀 놀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친하게 지냈는데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술을 먹고 아무리 우리가 친하게 지내지만 술을 먹고 교회에 올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말하기를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전우사 시절인데 전우사님 어 왜? 전우사님 그럼 제가 술 먹고 다른 데 갈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중3 여자아이가 술을 먹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앞으로 꼭 교회에 와. 술을 먹으면 전 사람한테 연락해. 딴 데 연락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왜 술을 먹었냐 물어보니까 그 여자아이가 최근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차였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나간 시간 동안 그 남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보니까 그동안 남자아이가 한두 명이 아니던데 또 금방 헤어져도 금방 다시 사귈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당황했죠. 무덤을 파야겠다. 무덤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진심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럼 이렇게 말했죠. 그동안 네가 사귄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던데 너무 많이 사귀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 말하기를 몇 명 안 사귀었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몇 명을 사귀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놀라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다섯 명이요. 여러분 열다섯 명을 사귀었다는 게 적은 게 아니죠. 그 정도면 지나간 전사님의 과거를 통틀어도 그 정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딱 가리키고 말하기를. 쟤는요. 저는 몇 명 안 되는데 내 친구는요. 서른 명 사귀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아이들이 남자를 바꾸고 가면 서른 명을 혹은 열다섯 명을 사귀는 것. 그럴 수 있죠. 만날 수 있습니다. 연애할 수 있습니다. 연애 금지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사랑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서 그들이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의 감정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죠.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서 만났는데 어때요? 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외로워서 만났지만 차이고 나면요. 더 심한 갈증과 더 심한 상처를 경험하고 그의 마음 안에 내면해요. 깊은 아픔을 갖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먹다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남자를 만난다고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처럼 굉장히 더운 그렇죠? 우리가 더울 때나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는 뭘 마시고 싶습니까? 콜라를 먹고 싶죠? 콜라에다가 얼음을 듬뿍 담아서 탁 마시면 어때요? 얼음을 가득해서 방금 뜯은 콜라를 딱 집어서 마시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콜라를 탁 마시고 나면 너무 목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른 겁니다. 영화 중에서 연가시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연가시에 보면 뱃속에 이상한 연가시가 들어가죠. 본래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생충이 들어가고 나면 목이 마릅니다. 물을 마셔요. 목이 마르면 물을 탁 마시죠. 이렇게 물을 마시는 겁니다.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물을 마십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놀랍게도 여자분이신데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뭐죠? 정수기 통을 들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화장실 변기에다가 얼굴을 쳐받고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결국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해서 죽게 되죠. 때로는 영적인 연가시를 살아가는 청년들 영적인 연가시를 살아가는 10대들 영적인 연가시를 살아가는 우리 장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만족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한 걸 이루어도 만족 없는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결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뭘 말하냐 이 땅은 끊임없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삶대로 잘 됩니까? 쉽지 않지요. 오늘 지금 보니까 자막에 어떤 목사님께서 건목사님 화이팅 리틀 이무연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이무연 목사님을 닮았습니까? 요즘 나이를 먹을수록 닮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최근에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생이 살아가는 삶이요. 결핍의 연속인 게 이 땅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딴딴따딴 딴딴딴 결혼식을 따겠는데 신랑 신부 당시 팔레스타인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씩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혼식을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핍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는요. 김장하는 것과 똑같아서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포도주는요. 빼놓을 수 없어요. 당시에 물들은 이런 석회석이 섞여 있어서 많이 먹지 못했고 결혼식에는 꼭 오랫동안 담궈놓았던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금세 떨어진 거예요. 계획을 잘못했었는지 손님이 없었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망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하면 인생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느끼는 풍성함을 경험하고 싶은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말이면 아마 당장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아무리 잘 나가도 잘 나가는 분들 계시죠?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의 봉우리를 달려도 인생에는 그런 날이 있어도 인생의 역사 속에는 곧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도 곧 골짜기가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잘 나간다고 너무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다고 너무 주눅뜨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넓게 보는 것이죠. 역사는 넓게 보는 것이죠. 인생의 결핍인 것.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도 결핍을 말하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요.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요. 가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요. 돈이 많았습니다. 뒤에 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장사 내용 물품들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실제로 요세프스나 그런 것들을 보면 니고데모 가문은요.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단한 가문입니다. 게다가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그 이름을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요. 대단한 가문이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짜증나지 않습니까? 우리로 친구로 따지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듣던 본 적은 없지만 엄마 친구 아들이 니고데모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내 친구 중에서 수학 100점 맞고 전교 1등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축구도 잘해요. 게다가 애가 게임도 잘해. 더 놀라우면 착해.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런 애는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가 가끔 있어요. 가끔. 니고데모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요. 자신이 라삐입니다. 당신의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라삐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목수였고 고등교육 받지 못했던 자기보다 한참 어린 예수님께 뭐랍니까? 라삐요라고 말하는 겸손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글을 보고 뭐라 하십니까? 한마디 딱 하시죠. 너 거듭났냐? 무슨 말입니까? 너 겉으로는 뻔지려하고 대단한 가졌고 대단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진짜 물어야 된다. 너 거듭났냐? 너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냐? 나를 믿고 있냐?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를 알고 있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알아듣지 못하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나와야 됩니까?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A를 말하지만 니고데모는 B를 말하죠.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은 3장의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고요. 4장에 가면요. 또 한 여인, 니고데모가 대주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당장 눈앞에 신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만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가 이것저것 예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면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못 마르지 않을 것이다. 뭡니까? 니 인생은 결핍이지만. 그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 여인이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다 표현하지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는요. 결혼을 하고 그 남자가 죽거나 혹은 그 남자가 자신에게 버림받게 되면 당시의 남자가 없이는 다시 생활하는 것 쉽지 않은 시대였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남자를 만났을 겁니다. 남편이 죽었던지 아니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여러 번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정확히 아십니다. 니 인생은 결핍이다. 여러분 결혼해서 나도 만족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을 기대하고 세상에 주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못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핍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 여인처럼. 아니면 니구데모처럼 잘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은 결핍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 6장에 가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이적과 예수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따라가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빈들에 모였는데 문제가 뭡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인생들, 이 시대에 여러분 결핍 많은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아픔이 많은 여러분, 가정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고통스러운 여러분, 자녀 문제로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그분들, 목회자들은 목회에서도 힘드시고 재정적으로 힘드시고, 우리 번개탄 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해주시고, 번개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환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하면 하시고 리플 다시면 감사하겠네요. 우리 김지윤 씨, 잘생겼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결핍 같은 우리 인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결핍 같은 그 인생처럼 이들이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따라왔지만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시죠. 먹을 것을 구해오라. 그런데 먹을 것을 내놓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찾아옵니다. 자기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누명 먹고 아껴 먹으면 도시락으로 끝낼 그 도시락. 엄마가 준 것인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을 건데 가져온 그 아이가 그냥 예수가 좋아서 물고기와 떡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 그 물고기와 그 도시락을 받아서 하늘에 축사하시자. 그것을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5천명이 먹고 실제로 한 1만 5천명 이상 되겠죠. 어린, 그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뺐으니까 아이들은요. 1만 5천명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남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배부르게 엄청 먹고 엄청 먹고 그래도 남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재정적인 삶 우리의 살아가는 관계적인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은 결핍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풍성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이 작은 도시락으로라도 너희에게 그 천국의 풍성을 보여준다. 저는요. 그걸 보면요. 10편, 23편이 떠올라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풍성하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이 풀로 아멘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풀은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오병희의 말씀에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요. 빈들에 앉히십니다. 푸른 초장에 앉히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요.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의의 뜻은요.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세메이온. 표적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표지판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번개탄을 방송을 찾아온다면 표지판에 표지판에 백미터에 가면 번개탄 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게 번개탄 TV가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싸인인 겁니다. 표지판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와, 예수님께서 표적을 이루셨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셔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은 고백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이적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와 같은 기적들. 그렇죠? 이적들. 그리고 오병희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하시고자 하는 싸인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설명하는 것이죠. 딴딴따딴 딴딴따딴 결혼식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섯 개의 돌항아리가 그 동아리에 있는 물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칠이라는 완전수가 있고 여섯은 불완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에 사실 결혼식뿐 아니라 유대인들 당시에 그들 허올 뿐이고 겉으로는 번지름하지만 결핍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 대한 상징성을 요한복음 저자는요. 어쩌면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죠. 물론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이 결핍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어쩌면 살아가는 삶에 나의 인생에 잔고가 없고 하고 있는 일들이 쉽지가 않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결핍 같은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나라는 풍성함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필접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결혼식 잔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결핍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아픔 속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내 직장에 예수 글쓰를 초대하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여 라는 말은요 단순히 엄마를 하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 귀내라고 하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나 엄마한테 쓰는 용어는 아니죠 예수님은 아마도 그때부터 내 때가 아니다 몇 가지 상징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자신의 사역의 시작이 됨을 알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귀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거리를 딱 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포도주를 나에게 포도주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인생에 결핍이 많은 돈을 주세요 말하는 혹은 하나님 오늘 시험 성적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험 치는데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수학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만 응답하는 분으로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리를 딱 두시면서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 사인들이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만을 성공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인데 필접하고 결핍만은 우리 인생인데 물 전혀 다른 상징 그렇죠 H2O 물은요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성질을 바꾼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러 왔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에 진짜 풍성함을 주로 왔다 라는 것을 주님은요 말씀하고 싶어 하셨죠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이런 아픔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워 넣어라 여러분 그 물은요 전결 내에 쓰던 물입니다 손 씻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내 인생도 결핍이 많은 인생인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집안이 완전 불교 집안이고 저희 삼촌도 주지스님이시고 아버지도 전적 전에 스님이셨고 저희 새엄마도 전보는 보살이셨고 공호도 유명한 보살이시고 도저히 예수님 있는 가정이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결핍 많은 내 인생인데 저는요 그 물을 보면요 어쩌면 그 벌어지고 말 물 더러운 물 손 씻을 물 석개석이 섞여있는 그 물 어쩌면 저는 그런 물 같은 인생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인생을 바꾸신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인생을 풍성하게 향내 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죽고 가서 가는 나라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하시는 나라죠 이 땅에 역사하시는 나라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저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요 이 땅에 도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교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결핍 많은 내 인생의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리듬을 따라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군거리나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최 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떻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여러분 운전하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집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풍성함 속에서 진짜 풍성함과 은혜와 이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은요 순종을 통해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어놓고 주어라 여러분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 물을 탁 마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오늘 이 잔치에는 어떻게 이 뒤에 이렇게 극산품에 좋은 포도주를 주는가라고 칭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우리의 삶은 뭡니까?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 나 죽은 심이 장대하리라 지금 내 인생은요 버려져야 될 같은 냄새나는 그 물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주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쉽지 않지만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 땅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내 나중은 심이 장대하리라 극산품의 포도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우리는 그 다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오늘 지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쉽지 않은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일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지칠 수 있죠 남과 비교되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과 모레가 더 좋은 사람들 한 주가 더 좋은 사람들 1년 뒤가 더 좋은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를 얘기하죠 포도주가 주어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주어가 바뀌는 거죠 포도주, 결핍, 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문제 속에서 다시 주어가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삶에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에 주어가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가 예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리플 달고 있는 우리 허진열 목사님 또 지금 우리 이무여 목사님 여러분 제가 아는 허진열 목사님 또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장노님 아들이었지만 10대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여러분 교회를 거의 안 가서 맨날 저기 뭐 교회를 몇 주 이상만 가면 아빠가 5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거의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군대 갈 수도 어려움이 있고 결핍 많은 인생 이무여 목사님 사람들이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보면 외모 뿐 아니라 하는 행동이 비슷하대요 제가 어제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김포에서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찾았습니다 전화하니까 온전히 있다고 합니다 카페에 오늘 아침에 또 동년 지갑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찾았습니다 이게 인생이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예수님 만나고 청년 시절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이를 좀 먹으면 아빠가 되면 내 인생이 좀 뭐라고 해야죠 좀 멋진 그리스도인 좀 괜찮은 사람으로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지나 보니까 여전히 내 인생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결핍투성해요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때로 하나는 안 느껴져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필리안 씨가 썼던 책처럼 정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너무 내가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지만 불명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약한 내 인생 결핍 많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의 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과 함께 할 때 내 인생은 풍요롭다 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주인 되기를 소망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범계탄 TV 속에서 예배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우리의 소망되시는 우리의 주어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핍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니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어되어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범계탄 TV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사 결핍 많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